안녕하세요 온화입니다 오늘은 터키구름솜사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피스타치오맛입니다 스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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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스파게티 청양고추 오븐.. 마카롱 청양고추 새콤달콤 먼저 먹으면 더 맛있어! 치킨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. 지금 시작합니다. 뱅뱅뱅 초콜릿 초콜릿 저는 비닐빔랑 아이스크림을 다 먹습니다. 소금이 다 먹어서 먹어야만 먹으면 더 맛있어.. 오늘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먹어야 돼요. 저는 냠랠에 먹어야 겠어요. 이 냠랠에 먹어야 겠어요. 이 냠랠에 먹어야 겠어요. 정말 맛있다고 말해서 먹어야 겠어요. 마사지 제 보내는 저녁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